제4회 필환경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이 IBS 과학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. 꼭 필요한 환경이라는 의미의 필환경 캠페인은 대전지역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활동에 대한 고민과 녹색 소비, 행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시상식에서는 그림, 웹툰, 쇼폼 등 350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출품된 가운데 대전시장상 3개 팀을 비롯해 대전교육감상, 대전시의장상 등 총 54개 팀이 수상했습니다.